김종한 행정부시장과 중대시민재해, 중대산업재해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대구시 중대재해안전협의회 발족을 겸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. 협의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방재, 재난, 안전, 보건,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명과 당연직 위원 3명이 참여해 2년을 임기로 구성됐습니다. 첫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대구시 중대재해 대응 계획 속에 중대재해 전반에 대한 참석자 토의로 진행됐고 2월에 수립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. 앞으로 대구시는 안전계획의 수립, 이행, 점검,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 위험요인 사전 점검과 조치체계와 재해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